가고 있는 곳은 달랏 관광명소 항응하 빌라입니다. 입장료는 6만동입니다. 항응하 빌라는 크레이지 하우스로 알려져 있다. 비전통적인 건물이며 베트남 달랏에 있는 건축가 당비의 승하에 의해 지어졌다. 건물의 전체적인 디자인은 거대한 나무와 유사하며 동물, 버섯, 거미줄, 동굴과 같은 자연 형태를 나타내는 조각 디자인 요소를 통합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의 외관은 구불구불한 유기체로 장식되어 있다. 하우스는 테마별로 10개의 테마룸이 있다. 테마별로 동물이 있다. 예를 들어 호랑이 방, 독수리 방, 개미 방, 캥거루 방이 있으며 각각 테마와 일치하는 장식이 있다. 또한 실제 예약 사이트를 통해 숙박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달라덱에서 차로 7분 정도 소요되며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입니다. 운영시간은 오전 8시 30분까지입니다. 이즈의 아이들